성도님 네 무엇입니까 무청 따고 있어요 무청 왜 땁니까 아이 뽑아야 돼 왜 아까운 걸 뽑고 그래요 넘어 돼가지고요 아 넘어 돼가지고요 예 아 그러시구나 그냥 놔뒀는데 이거 한번 쳐줘야 돼 그래 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무가 맛있데 그 우리 엊그저께 그냥 무청 하나도 없이 그냥 막 몇 개 안달리고 타보였는데 그냥 저렇게 또 잘하잖아 이거 무가 너무 배가지고 김치랑 거 먹으면 맛있겠어 네 됐어? 무가? 이거 저긴 무 쓴다고 쓴거 써 뭐? 이거 무입상만 킨다고 무를 키워야 되는데 한 번 따줘야 돼 너무 작다 아 이거 아 이거 알맹이 이거 한 한 줄만 이거 남겨놓고 이런 거 다 따줘 이거 이거 술 때문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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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상으로? 네 그래야 무가 큰다고 들잖아 이거 큰 거를 한 번 싹 따줘 이거 큰 거 따줘야 된다니까 저거 우리 거 봐봐 엊그저께 내가 싹 깨비깨난다 벌써 저렇게 살아버렸잖아 아 무가죽 진짜 우리 거 엄청 커 지금 그래 한 번 가봐봐 얼마나 큰가 그래 엄청 커 응 응 응 이거 따줘야 되는데 언니들이 안 따주면 안 된대 그럼 오늘 고구맛고 뽑지 말고 무청이나 딸까요? 네 한 줄만 다 따지 말고 아 그러고 싶군요 네 네 많이 큰 것도 있네 무가 많이 큰 것도 있네 아 일단 닫아야 돼 어쩌게는 우리 그 은희씨가 은희씨 네 거기서 고구마 줄기 따고 있군요 네네네 아 우리 큰 언니는 저 안쪽에 있습니다 언니 누나 아 예예예 네 아 그렇구나 뭐 달라고만 하나고 아저씨가 알차게만 하나고 이거야 너무 컷다 아 컷다 이거 뭐 빨리 말라 이거 안 좋아해? 이거 안 좋아해? 이거 안 좋아해? 이거 안 좋아해? 이거 한 번만 땄어요 저기 아저씨는 더 많이 따 엄청 불다 여기 그럼 뭐 이거 다 땄어요 벌써? 네 다 땄어요? 아니 이거 따고 이거 보려고 아 이거 먼저 딸려구요? 아 네네 네 우리 성도님 뭐 입사고 따고 있습니다 김장무 입사고 따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그냥 요 카메라 가지고 깔짝깔짝 하다 갈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도움이 다 포기 앉지 응 그래도 저기야 저기 저기 발평 발평을 위혀라 배추초가 앉잖아 지금 응? 포기 앉아 이거 속 찰라 그래 속 찰라 그러죠 응 지금 속 올해 배추가 지금 다 잘라 네 거기 누구십니까 어 저거 누구 차요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오셨군요 요 뒤로 대면 돼요 요 뒤로 놓게 돼 여기 수고들 하세요 오늘 여기 가져도 해가지고 가야돼 딱 하다가 여기 연해가지고 딱 하해 가다 오이지말고 여기다 여기다 경비 ete 채용 이거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 그럼 우리 딸이 천막을 천으로 찌고 아 심막을 칠투도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 잘 되라 그래 차 하다가 다음 게 여기 아니 차 이게 좀 아니까? 잘 살려구요 잘 살려구요 어디까지야 하다가? 이거 닭이야 이거 이걸로 셋이 쭉 끝까지 끝까지 셋이 많이 컸다 응 셋이 많이 컸죠? 고구마 이거 손맛도 말려서 먹어도 돼? 지금 다 뜯어야 되는데? 연해? 이게 일이라니까 이건 알타리 좀 이따 먹어보네 알타리가 많이 컸어 봐봐 이거 이거 이렇게 쓰니까 무거워 광원이 좋네 근데 이렇게 뜯어나잖아 언니들이 안 뜯어가지고 이 무도 나오고 우리 양도님은 내가 여기다 거리를 만들어줄게 노래 불러? 어디 갈 거야? 어디 갈 거야? 근데 여기 왔어 여기 노래도 불러 여기서 노래하면 돼 너가 안 먹어 아무간데 없네 아무간데 없네 아무간데 없네 아무간데 없네 알아봐 돌아왔어요 어이 야 농산물 잘 짓는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다 우리 쪽파도 해봐 그거 봐 농사진거 여기 다 파야 우리 거야 이거 다 우리 배치야 오우 다른 요새가 있나봐 우리 친구 친구가 아냐 아이잖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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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치야 배치 밖 가서 다른 걸 되게 되네 어디 시아이 맞고 뭐 봐 다른 요새가 얘들아 업무당에 사람 남서라고 히히히히 부부자가 그랬어 농사 많이 던져요 농사 잘 졌어 왜 상추 끓아가려고 끓아가려고 그 끓아가 동물 많이 조파 다 뽑아야지 조그맣 다 넣어야지 조그맣 다 넣어야지 요거는 다 이쁘고 요거는 다 파 속이 들어왔잖아요 요거는 파 요거 봐 겨울 것 먹을 거 갓 겨울 갓 봐라 엄청 커 요거 이제 시금촌 엄청 커진다 다 먹을 거리라니까 우리 이 먹는 거라니까 야채이 야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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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뽑개 이게 구멍 구멍 고구마 저거 매입 куп고 ature 통 обы 숨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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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ojol 화려한 느낌 고춧가루 ㅋㅋㅋㅋunto 어..!! 노래 부르라고 이거 말하자 지금 소리가 나야되니까 깜짝깜짝 딴 생겨가니까 잊어먹지 보라.. 누가 그렇게 크지 않네 뭐 망치 금방 가지고 했는데 망치 없우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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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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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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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부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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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한 곳씩 또 된 거가 생겨서 응 저기 그니까 은희 먹던 김치 그렇게 담아야지 뭐 뭐 넣고 담았다 저기 멸치잠만 넣으면 되지 새우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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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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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미싸만 연기면 좋았지 이게 뭐야 이거? 뭐야? 뭐야? 달라므 아니야? 봉치미 무 이거 늦게 숨글래 아저씨 숨글때 같이 숨어 보자 근데 이렇게 안달았어? 늦게 해서 이거는 알파리 물에 같이 숨은 거 같은데 아니요 저기 아저씨랑 같이 숨어 보자 저기 아저씨 자기네는 먼저 숨었고 늦게 숨어 얼른 타 빨리 와 그것도 꼭 가는거야? 다 뜯었어 그래서? 아니 내가 나중에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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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개만 넣어가지고 동네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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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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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뽑아 놓은 거 아까우니까 또 뭐 다 다듬어 가야죠 네 아이고 내 팔자야 아까워서 다듬고 이러고 또 뭐서 이러고 아이고 내게 나는 쉬겠어 아이고 아 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기에서 놀라고 온 줄 알았더니 이러니까 사람들 많으니까 지석하고 가잖아 어이 이래서 안된다 무슨 줄 알아? 어이 이래서 구현주현재 제가 너무 싫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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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